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바닷가에 가기로 했거든요 라구나 비치라고 조금 LA에서 되게 남쪽에 있는 바닷가인데 되게 예뻐요 거기 가서 브런치 먹을 거라서 저런 좀 이런 산뜻한 느낌의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보이나 안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장도 그냥 그리고 립밤 하고 비비크림 그냥 가볍게 화장하고 가려구요 입술도 바른듯 안바른듯 그럼 가볼까요 지금 LA가 5월인데도 올해는 날씨가 되게 오래 쌀쌀한 것 같아요 원래 지금쯤이면 와 이게 캘리포니아의 날씨구나 하는 정도로 막 화창하고 아 오늘 날씨 정말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의 날씨여야 되었는데 요즘에 아직까지도 좀 쎄쎄해요 그래서 따내 이렇게 따뜻하게 털 가디건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여기는 이 주차비 내는 게 다른 지역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있어요. 그냥 돈을 내고 번호판을 입력한 다음에 결제가 되면은 그 종이를 뽑아서 차 대시보드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바닷가에 오면 이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집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되게 모던한 집도 있고 집대를 되게 예쁘게 지어놔서 가격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이렇게 그냥 바로 바다가 딱 보이는 집이 이렇게 이런데 여기 타코벨 여기 타코벨도 뭔가 좀 더 독특한 이쁘게 돼 있는 찐코데 마요 아 찐코데 마요 약간 그런 거 했나 보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